바라크, 오늘은 기도를 하면 축사 기도까지 이어진다. 오늘은 시안하게 더 강한 반응이 나온다. 내 육체도 힘들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정말 많이 바라한다.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락바락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선포, 방클 목사님의 방언, 능력 방언 선포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. 오늘 새벽에도 이와 같은 증상이 있었고 또한 방금 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축사까지 이어져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. 안에 쓴 뿌리들을 조각조각 내서 다 부숴버리고 싶다.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내 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. 정말 하나님의 도심으로 되는 것 같다. 감사하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천군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내 안에 쓴 뿌리 더러운 것들 가족의 저주로 들어온 더러운 것 내 죄로 들어온 더러운 것들 내 상처로 들어온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뽑아내주시옵소서 정군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능력 방언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통병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할 수 있나이다.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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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